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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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n't you call me when you get this Yeah 도도한 두 눈에 매력적인 입술 니가 내게 말을 볼 때마다 내 기분은 higher Don't what's your desire 도도한 두 눈에 매력적인 입술 도도한 두 눈에 매력적인 입술 오늘의 강렬을 준비했어요 observations Hello guys, good morning. Welcome back to my YouTube channel Today's vlog, we're going to make a breakfast 과정에 주시면 음식점입니다. 보통 음식점은 연주가 된다고 합니다.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식당은 그릇에 간식과 중국의 가락의 고추를 낼 수 있습니다. 그릇에 간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 모든 그릇에 간식을 합니다. 저는 이 식당의 고추를 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고추를 낼 수 있습니다. 1.5 테이플레스 중간에 1 테이플레스 모자로해두고 1 테이플레스 모자로 만들기 모자로 버터 스피넛 제가 보여드릴께요 우리의 크림필을 넣을때문에 약간 오일을 넣을때문에 그냥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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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을때문에 얇게 넣을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이제 두 잎을 다 부수하다가 그쪽에 두 잎을 다 부수하다가 그치에 두 잎을 다 부수하고 그치에 두 잎을 다 부수하다가 만약 더 모셔 무슈 투 소식 타입 음.. 이렇게 자, 이제 가위로 영양이 청양이 그럼 플라스텝을 Sir, I will make the batter for the pan stuff so I have two eggs whole egg and there but one half cup of milk whole cream milk then a can of salt 흑우고픈 채소를 넣어 그리고 간일아 파우더 이렇게 이렇게 이제 프렌치 토스트 이제 프렌치 파우더 그리고 우 Crafted 버터 미스터 프렌치 토스트 여기 스크롤 고춧가루 고춧가루 다진 양념을 넣어둡 이제 다진 양념을 넣어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똑같은 것 같다 똑같은 것 같다 똑같은 것 같다 2분정도 4분정도 4분정도 이제 계란을 준비하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프렌즈 토스트 먼저 프렌즈 토스트 그리고 프렌즈 토스트 프렌즈 스피나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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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스피나치 그리고 2 아랜 그리고 스피나치 스피나치 Et 스피나치 스피나치 자 그리고 저는 제 홀랜드의 클래식 홀랜드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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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랜드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프린치토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은 제가 보여줄게요 그리고 푸슬리 고춧가루 1.vid.1 너무 맛있게 잘 어울릴릴소 잘 어울릴릴소 아주 잘 어울릴소 여기가 더 맛있어요 잘 어울릴릴소 잘 어울릴소 아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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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됐습니다. 잘 됐습니다. 왜냐면, 잘 안 좋아해요. 하지만, 아무튼, 만약에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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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분정도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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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하지만, 제가, 8분정도, 이렇게, 이렇게, 이게 다 해서 잘 돼요 그런데, 이 Quadrons 알고는, 그 돼섞대장 babnea, 2 나오전 새우! 왜 그래! consomm Myers고 bigger 일단 맛있어!! 엄청 맛있다! 맛! 맥주의 집 소고기 소고기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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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 이 제작은 2분리 이 정도의 식품을 말하는 데는 이제 5분 정도를 rigur짝으로 보고 그래서 6분 정도를 요리할 수 있을 때 4분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오늘이 자기 자신의 식분을 한 작은 식분이 저는 이렇게는 떡볶이의 양의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. 보통 Legend의 떡볶이의 Shopping taken only 손이만큼 크기 편한mes, 조금 조합한 것 입니다. 저는 가자 그리고imy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